집중! 뭐 들어왔구만! 내가 가기 전에 나와봐! 어디야? 뭐야! 야! 사탕 아까 전에 너가 있었던 자리에 사탕 놔뒀거든? 뭐야?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! 좋아요! 부탁드려요! 꾸욱! 여러분들 시작해봅시다 오늘은 또 어떠한 뭐가 나올까?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신속히 이동하라! Follow follow me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니까 뭔가 엄청 깨끗해진 느낌이야 봐봐 여러분들 더럽긴 한데 엄청 다 먼지를 누가 턴 것 같고 깨끗해진 느낌이랄까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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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듣는 사람? 소리듣는 사람? 아? 불쌍해진 사람.. anner 소리듣는 사람? 아? 조용히 있다면.. 조용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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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, 또치, 또치 누구십니까? 누구십니까? 이 소리 못 들었다 하지마 극장 안에서 소리 났어 뭐 들어왔구만 어디야? 어딨어? 자나지 말고 나와봐 들어왔는데 어디야? 내가 잘못 알았을 이놈데 소리 집중 또 극장 안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 장난치지 말자 누구야? 누구야? 장난치지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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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뭔 아이요? 아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이요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왜 그래? 누구야? 누구야? 아까 여러분들 이쪽쯤이었어 이쪽쯤이였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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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 영상에 집중 잠깐만 집중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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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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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4개? 11개? vet3 illumine ke 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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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안으로 하신 분들도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기운이 오늘 이거 오진다 오늘 기운이 사방에 다 파졌어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기운이 소독차 맹키로 한번 싹 뿌려버리듯이 기운이 개 사방에 다 파져있어 지금 이거 소독차 한번 싹 쥐려버린거같아 지금 꼬마야 꼬마야 혹시 있어? 꼬마야 꼬마야 혹시 어디 있는 꼬마야? 뭐야 야 야 야 혹시 어디 있는 꼬마야? 뭐야 야 야 뭐야 야 야 야 나 안해 그때 그 꼬마지라 그때 그 꼬마가 같지라 옷이 맞지라 옷이 똑같은거 그때 중앙소금 맞지라 그때 그 꼬마 맞지라 여러분들 기운내서 가고 안돼 가 미치겠네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탕으로 한번 달래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대화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는 장난 못합니다 제가 끝까지 비춰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서 어디를 뭐 나갔든 용사실을 올라갔든 뭐든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사탕 꼬마야 있지? 근처에 있지? 꼬마야 사탕 사탕 아까 너가 내 말 듣고 있지? 내 말 듣고 있으면 사탕 아까 아침에 너가 있었던 자리에 사탕 놔뒀거든? 와봐 이거 먹고 얘기 좀 하자 먹고 얘기 좀 하자 와봐 와봐 아, 냄새 좋다 내가 먹고 싶다 와봐 오고 있어?? 오고 있어 꼬마야 일단 여기다 두고 어디였지? 어? 뭔 소리야? 어? 뭐야? 뭐야? 잡아봤나? 잡아봤나? 꼬마야~~ 자 여러분들 40개만 더 눌러주세요 40개만 40개만! 뭐야? 없어.. 없어!! 아.. 한 칸이..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? 뭐야?! 이게 떨어졌다고? 떨어졌다고? 이번엔 방송 볼 레전드 쏙 빼먹고 그 무서운 뒤 레전드 쏙 빼먹고 이제 와서 주작이라고 하냐? 레전드 쏙 빼먹고 이제 와서 주작이라고 해? 아.. 평가에 감사합니다 꼬마 어디 갔어? 기운이 느껴진 뒤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뿌려놓고 간 남은 그런 기운인가? 아니면 아직도 현재 이 안에 머물고 있는 기운인가?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뿌리고 간 기운일 수도 있고 뭐..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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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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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진짜..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다 취압으로 멍청했다 내가 내가 멍청했어 멍청했어 여기 있었네 기운이 여기가 많이 멀어있구나 오늘.. 꼬마야 오늘 내가.. 너하고.. 얘기를 못하고는 내가 오늘 퇴근을 할란다 가까이 있다 무대 쪽인 것 같다 무대 쪽 집중해봐 이거 오늘 개 대박 나온다 지금까지 레전드는 삐밥이었어 이거 완전히 기운도 섞여있고 꼬마 하나 기운이라기에는 이거 기운이 너무 세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왔다 이건 꼬마 하나 practices 꼬마가 이렇게 쓸 수는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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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?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, 대답 좀 해보세요. 퇴근해도 될까요? 퇴근 버리우.. 퇴근 버리우.. 퇴근 킵.. 잠깐만.. 소리! 꼬마 아닌 것 같아.. 꼬마 아니야..? 백포 꼬마 아니야.. 이거.. 내가 말했잖아.. 꼬마만 있는 것이 아니야.. 지금.. 여기가 수신이.. 조금만 좋아.. 조심해.. 여기가 수신이.. 조금만 좋아.. 조심해.. 여러분들..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여기가 꼬마 기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운도 좀 있거든요.. 근데 무시 못할 기운이야.. 또 오늘 여러분들.. 오늘 좀 미션 빨리 돼가지고 그래도.. 방송을 좀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..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.. 마지막으로 사탕 확인합시다.. 여러분들 그러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. 여러분들..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. 또 어머니.. 제 инструмент거 Pardon.. 659 으** centric 수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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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빨리 기운이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 빨리나가야 돼 chro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